와우! 지금은 제 이미지 씬인데 여기에서는 감정선을 보여줄 거예요. 이렇게 세골선 말기로 감정선을 보여줄 건데 첫 번째는 공화 두 번째는 슬픔 세 번째는 고통 네 번째는 미쳐가는 거 맞출 수 있죠? 이거 홍석 이거 여원 그리고 또 여원 그리고 또 여원 그리고 손가락 보니까 신원 이거는 이렇게 멤버들이 이렇게 손에 집어넣어서 저희가 이 안에서 연기를 하는 이런 파트인데 어 무서워! 여기 알바로 알바 손님! 네!